정부가 14만 가구가 입주할 새로운 공공택지를 발표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곳은 어디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국토부가 2.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12만 가구, 세종, 대전에 2만 가구가 들어설 텐데요. 이번 신도시의 특징과 주목할 만한 곳, 그리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도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 공급 대책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2월 4일 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전국에 약 2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나서 2월 24일과 4월 29일 날 광명시흥, 부산태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이렇게 5곳에서 11만 9천 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했고요. 이번이 제3차인데 원래는 13만 천 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9천 호가 증가한 14만 호 10곳의 입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택지로 확정 발표된 곳들을 표 하나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330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 규모, 대규모죠. 대규모로 진행되는 곳들을 보면 수도권의 두 곳입니다. 먼저 의왕, 군포, 안산이 4만 천 호가 계획되어 있고요. 화성, 진안이 2만 9천 호가 계획되어 있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중규모 택지로 진행되는 곳들은 두 곳입니다. 역시 수도권에 있습니다. 인천 구걸리가 1만 8천 호, 화성 봉담 3위 1만 7천 호가 계획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규모 택지로 진행되는 곳들은 수도권에는 3곳입니다. 남양주, 진건이 7천 호, 구리, 교문이 2천 호, 양주, 장흥이 6천 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방권도 역시 3곳입니다. 대전 죽동이가 7천 호, 세종 조치원이 7천 호, 세종 연기가 6천 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수도권이 총 7곳 12만 호가 계획되어 있고 지방권은 3곳에서 2만 호가 계획되어 있어서 총 더해 본다면 10곳에서 14만 호가 계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림 하나 보실 텐데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들인데요. 보시면 기존의 3기 신도시와 비교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비교해 본다면 역시 이번에 3차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에서 더 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 진건이나 구리, 교문은 서울 인근이지만 물론 이제 워낙 계획된 입주 가구수가 좀 적죠. 많은 가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들은 서울에서 3기 신도시보다 더 멀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방권의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택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개발 방향을 말하겠죠. 큰 틀을 보시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 업무 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정말 청산유수죠.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요 도심은 서울이겠죠. 그래서 서울의 주거, 업무 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앞서 지도에서 보셨지만 기존 3기 신도시보다 분명 서울에서 더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주거, 업무 기능을 분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 바로 교통망이죠.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주요 도심의 서울의 주거, 업무 기능 등을 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신규 택지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교통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도 교통망은 더디고 있으니까 과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 택지들의 교통망이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권을 나눠서 특징을 본다면 수도권은 대규모 택지 그리고 중소규모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역시나 가장 큰 쟁점,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교통망이죠. 그래서 그 교통 여건을 좋게 해서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을 좋게 하겠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지방권은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지역 특징에 맞아야겠죠. 그래서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이나 기존 발표지역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해서 대전 세정지역의 중소규모로 택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하나 또 보실 텐데요. 이제 GTX 노선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 택지 그 중에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공공 택지의 GTX 노선도를 같이 겹쳐서 한번 봤습니다. 그림 보시면 역시 기존의 3기 신도시와 비교할 수 있죠.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고향 창릉이나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이나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이나 여기에 비해 본다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 택지는 역시나 좀 더 서울에서 멀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더 멀어진 곳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에 좋아지려면 GTX가 뒤따라겠죠. 그래서 인천 9월은 GTX-B와 연계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화성 진화는 GTX-A와 의왕 군포 안산은 GTX-C 노선과 연계해서 그 GTX를 타고 갔을 때 서울까지 빨리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구별로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의왕 군포 안산 지역입니다. 586만 제곱미터고요. 약 177만 평입니다. 4만 천 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신도시 규모입니다. 상당히 크죠. 대규모고요.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지정된 지역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개의 시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 도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BRT라고 하는데 도입할 거고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조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건 강남권까지 20분대로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권까지는 20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서울역까지도 35분대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강남권이나 서울역까지 갈 때는 당연히 GTX 노선을 타고 가야겠죠. 그게 가장 빠르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의왕 군포 안산지구에서 GTXC 노선을 탄다면 양저역까지 20분이고 삼성역까지는 25분대가 되고요. 이 삼성역에서 다시 이제 GTXA 노선을 갈아탄다면 서울역까지가 35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GTXC 노선에 과연 의왕역이 정차하는 것이냐가 핵심인데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은 하겠죠. 물론 국토부에서는 일단 조심스러우니까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신규 택지 발표를 해서 사실상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지정된 신규 택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 경우에 하여서겠죠. 그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산에서 군보의왕 이렇게 거쳐서 신교통수당 BRT 교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호선이나 4호선, 인동선, GTXC 노선 다 연계해서 서울까지 접근성을 좋게 하겠다라는 게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신규로 공공 택지가 지정이 되면 투기 우려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투기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투기 방지 대책으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무 관련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부당이득에게 비례해서 가정처벌하고 이익도 멀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직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거죠. LH 사태 때문에 나온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 택지 그리고 주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계획도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공공 택지는 주민 공남 공고 즉시 개발 행위를 제한하겠다라는 것도 투기 방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신규 공공 택지 추진 일정을 보실 텐데요. 3차 신규 공공 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한참 후네요. 5년 남았으니까. 그리고 2022년 하반기 때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요. 이제 2024년 지구 계획 등을 거쳐서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요. 물론 이게 또 계획대로 될지도 의문이지만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멀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 공공 택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음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죠. 입지적으로. 왜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더 멀어졌으니까 기존 3기 신도시보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 진건이나 구리 교문을 제외하면 서울 경계에서 남쪽으로 1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입지적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강남권까지 그리고 서울 도심권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망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GTX-A와 C노선을 연계한 그런데 이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잖아요. 현재 지금 3기 신도시 교통망도 더디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 택지의 교통망까지 계획대로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2026년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면 실제 입주는 빠르면 2028년 아니면 2029년쯤 이루어질 텐데 입주가 너무 늦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통망 계획이 입주 시기까지 2029년까지 과연 맞춰질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지정된 신규 공공 택지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의왕, 군포, 안산이겠죠. 왜냐? 여기는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서울까지 기본적인 교통망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주목할 만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무작정 추천하기도 힘든 게 입주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건 그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조건이 된다면 3기 신도시에 도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 택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집값에 효과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시간을 많이 요하니까 그리고 역시 서울은 집값 안정에 효과를 주기 힘들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신규 공공 택지가 어디이고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예정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2026년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면 투자 목적보다는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데 서울이나 3기 신도시는 도저히 접근이 어려운 실수요자분들이 입주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